과연 제 저희 여기는 아조미쇼 현장입니다 여기는 충분한데 말을 못해요 그냥 누리는 사이에 저는 많이 신선자랑 한다고 재밌었어요 처음에 막 했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보석배도 치고 막 여기는 우연히 지금 뭔가 놀라웠고 불평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한 번 더 먼저 치는 게 있는 거죠 그냥 이겐 안 돼 두 번 다신 절대 끌려가면 안 돼 제가 옷을 한 번 한 번쯤 넘어지는 걸 해봤는데 영광의 상처예요 쓸데없어요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쓸데없어요 바이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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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메라 액션 액션 아니 안 돼요 퇴근 저는 다행이다 그래서 액션 액션 이루어져 이루어져 액션 이루어져 액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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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공 걸플에서 찍었는데 혹시 백일 오 저희 아줌미슈 뮤직비디오 촬영공단이 모집 끝으로 드렸습니다 파이팅!